여기있다! 여기있다! 퀴타라, 이따 멀리서 화살 좀 쏴봐! 아! 야! 날치 못! 일찬들 올라왔어! 일찬들! 학교폭력여! 위생자다! 자, 샌드박스 배 2종의 도시능력자 리그 두 번째경기인데요, 사실상 내리 보는 결승전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쵸, 그쵸, 더 Jaso 뭐가 아닙니까? 1%의 사나애라는거 이거 전세계사람들이 앉아서 안방에서 정말 숨죽이면서 볼 그런 빅매치가 되는데 당연히 마일드팀은 우승이죠 이건 메이웨이 더 파키아오 경기인가요? 아 이거 정말 오만석이 꽉 찹니다 오만석이요? 배우이름 아닌가요 배우이름?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두번째 경기가 파란 양토를 뽑은 저랑 마일드팀의 경기인데요 일단 저희팀은 철모, 도티, 퀸톨이구요 저쪽팀은 마일드, 너구리, 펭귄이에요 에? 동물들 맛있게 생겼네 사람이 동물을 못이겨요 1대1로 만나면 에이 펭귄은 이기지 펭귄한테 까만네 맞아보셨어요? 너구리는 이기지 너구리 너구리는 끓여먹지 오동통통 자 아무튼 제가 능력추첨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통화방 따로 옮기고 어..잠뜰님이 계시면 잠뜰님이 뭐 하나 둘 셋 이런거 해주세요 VA 스타트는 알겠죠? 예 자 그럼 통화방 따로 갈게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제발 제발 제가 능력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여보세여? 어 끊어라 엄마 으으으으으으으 우으우야 아니야 잘할수있어 청몸님 아 죄송합니다 정훈님 자신있죠? 아 말디님은 제가 저거 커버하겠습니다 아아아악 역시 철부님 제가 지켜드리죠 철부님밖에 없다 어 아직 시작 안했나? 오 한다 한다 야 진짜 야 제발 아 하는거야? 아 이거 뭐야 하자깐 나 카라 오 미야 또 잠깐만 오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주쿠엠이요 디아 헬프라고 쳐야 돼 뭐라고 쳐야 되더라 V.A 헬프 V.A 헬프 야 나 카이지 저 주쿠엠이요 망한거 같은데 주쿠엠이 짱좋아요 뭐야 이거 낙하 화살 뭐야? 디버프 축구형이 사귀는 사귀해 화살이 떨어져요 어 낙하 화살이 떨어지는건데 노해 VA 노 노 비동? 어어 뭐야 뭐야 뭐 나왔어?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 다시 예스 해야되요? 어? 아니 뭐 나왔어? VA 노하라니까? 노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와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헬프 치시면 돼요 VA 헬프 쳐봐 어 바뀌었을걸 아마? 아닌데? 낙하 화살인데? 어? 너 뭐한거야? 처음 능력이 낙하 화살 아니었어? 어 아 이거 설마 V.E.S 해가지고 확정했나? 처음에 V.E.S라고 해가지고 아! 확정했네 아 나 진짜 이거 어떡하냐? 아 오늘 두번째다 예이 아 이거 능력 그냥 하죠 축구형이 되게 좋아요 사귀야 아 일단 옷 만들어야 되는거 아뇨? 어 일단 빨리 옷 만들어 상대에게 공격하여 상대에게 오지마 제가 무슨 능력을 하도 똑같았을거에요 어 축구형이는 그냥 공격만하면 상대한테 막 멀미랑 그런거 다 걸어요 사귀야 사귀 짱좋아 1대1 1대1 최강자야 컨트롤 믿어야겠구만 저는 그거 뭐지? 아 능력 이런 생각이 안나 카이지인데 농담 데미지 안받는거죠 아니 농담 데미지 안받는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주거든요? 그걸로 상대 때리면은 30% 확률로 즉사시켜요 근데 70% 확률로 내가 죽어 그니까 무능력이 무능력 무능력 아 나 진짜 큰일났네 이렇게 하고 야 이런 로또 능력이 나오냐? 아 이거 다이아 보여주면 안되는데 이거 이거 털칼이 더 좋죠 금칼보다 어 당연하지 아 강타 아 잠깐만 아아 나 인첸트 망했다 어우 아 날카로움이 없어 잠깐만 아아 망했다 아아 나 진짜 망했다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인첸트 망했다 인첸트 어떡해 인첸트 망했다 와 진짜 망했다 검 하나만 더 하자 치쿠요미 줘야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카사 나이카사 이거 치쿠요미 치쿠요미 줄게 아 저 주시게요? 어 치쿠요미가 짱이라니까 치쿠요미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우리 할머니만 믿어야겠다 어 이거 진짜 믿어야돼 양동이 만들어야 된다 양동이 부담주지마세요 알았어요 부담은 안줄게 어 어 근데 제 생각엔 어 어차피 앞에서 봐서 순삭될거 같으니까 영원도 잘 못쓰고 어 제가 어그로를 깔면 둘이서 때리는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멀리서 너 일단은 일단은 빨리 인첸트를 인첸트 다하고 어 가자 가자 물량동이 물량동이 만들고 물량동 챙겨요 그 너는 화살 쏘는건데 우리 맞추면 안돼 아 5번 들고 됐구나 어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하하하 참길하면 안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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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떨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나 미치겠네 뭐야 다 된거야 나만 안되면 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야 이게 아 저쪽 능력이 뭐지 아 궁금해 죽겠네 이거 아 오피능력 나오면 안되는데 제발 이기어 자 여무여무여무 여무여무 연습좀 하구요 대단 어 아 아 여무가 잘 안된다 엇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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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모님 그래도 마일드크루중에서는 제일 싸움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네 소문은 마세요 어 야 그럼 되지 뭐 저는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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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두명이 있는데 지겠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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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 출신인데 내가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요 일로오고 여기 여기 치코엠이 치코엠이 마이너스 0.5 여기 여기 화염부터 있습니다 아 화염 같이 쓸까요 양 아 내가 잘못 쫓네 잘못 쫓죠 네네네 나이카사 어 화염을 제가 그래서 상대 좀 쫓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화염 때리는 용도로 어 사람으로 하고 이제 철모님이 딜러오면 돼요 알겠죠 전 어 어 너 고기방패 야 너 방어구는 스펙 좀 말해봐 완전 별로 어 오 쓰리 화염 오 쓰리 가벼운 착티인데 아 너너너넌 퀸토라 너 나 보고 붙어있는거 뭐야 보고사 두개랑 보고사 두개? 화염 야 보고사 뭐 붙어있어? 그럴까요 오빠 내가 줄게 아니 그거를 철모님을 줘 철투구랑 철부츠 철투구랑 부츠만 주세요 부츠 부츠 오케오케 철보호사 쓰세요 가보순요 가보순 가보순 나는 화염이라 화염? 여기 화염이랑 가시 오삼가시 어 아냐 우리 전략적으로 한 명만 몰아주면 돼 그래 한 명 몰아주면 돼 그래 그래 끄져먹으면 돼 어 완전 부담돼 아냐 아냐 부담하지마 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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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황이는 안 되겠다 황이는 안 되겠다 황이는 안 되겠다 황이는 안 되겠다 진정해 진정해 어 진정해 아 저기 내가 나는 정 안되면 이거 하면 되거든 이거 오빠 이거 화살 어디 뭘로 쓰는 거야 철로 쓰는 거야 화살? 써있잖아 VA 헬프 써봐 한번 써봐요 쿨타임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나가거든 바랍곳에 즉발 어 쿨타임 3총 어 16발 내려서 쓰면 그거밖에 없는데 철계로 해봐 철계로 철계로 해보라고 철계로 딱 딱 그 위치 정해가지고 좌클릭이나 우클릭하면 나가 지금 보니까 어 잠깐만 이거 바꿔 아 이거 답답하네 진짜 아 큰일났네 이거 안 돼 어 됐다 됐다 되잖아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래 그거만 써 이거 견제를 하는 거죠 아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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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아 나 고마가 자 시작해요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자 가자 철머님만 믿고 가자 철머님만 믿고 가자 철머님만 따라가야지 야 우리 같이 다녀야돼 퀸토리 내려가 퀸토리 내려가 에이 업어 못써 야 업어 짜고 왔어 야야 나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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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할수있어 할수있어 화살만 쏠게요 오케이 오케이 쿨타임 몇초에요?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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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올라가 있을까 한 번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쏘세요 올라가면 안 돼 그리고 퀸토리한테 어그로 꿀리면 어차피 좋아 그래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한명만 노리는거야 알겠죠 일단 보이면은 딱 사인 맞춰가지고 한명 잡읍시다 어 어차피 잡으면 3분동안 또 정비시간 있으니까 잘라먹으면 돼 어 우리가 템이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죠 일단 찾아보자 천천히 자 붙어 붙어서 자 진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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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으려나 보통 시청쪽으로 오게 돼있는데 시청 얼굴이 시장님이에요 저거? 와 어 저기요 시장님 어 어 어 어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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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사주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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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거야? 이런데 무섭다구요 여기 없어 없어 여기 한바퀴 돌아보자 여기 한바퀴 어 저기에 계시네 동네 한바퀴 어 철분님 철분 떨어지면 안돼 보눈데 철분님 철분님 가까이 오세요 와 나 죽음 멘탈 깨질거 같아 죽으면 달려요 오빠 도티 오빠 어 나 죽으면 그냥 이걸로 할거야 다이아몬드로 야 모르는거야 이거 세 명 다 죽일지 거저어 그래 30% 확률이야 난 될놈이야 어 저기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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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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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방 봤는데 저쪽에 있어요 가만한데 저기있다 아이디 보인다 여기 여기 다리 다리 여기있다 여기있다 킨토라 멀리서 화살 좀 쏴봐 야 화살 써 거기까진 안갈걸 킨토라 아 야 날치면 아 킨토라 정신차려라 나 화살이 안나가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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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올라가는건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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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쌓아 그렇지 계속 쌓아 계속 쌓아 킨토라 계속 쌓아 잘 맞춰봐 좀 맞춰봐 킨토라 야 이거 되게 솔직히 어려운데 자 자 자 저희는 방어로 하죠 뭐하러 공격할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 위에 있어 어 계속 쌓아 계속 쌓아 방구뽀 네 화살 없는 이 능력 없는 제가 화염검이니까 쓰읍 아 저기 능력이 뭐지 하 이게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네 이거 안맞는거고 어 일단은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볼까요 어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쌓아 계속 쌓아 올라가자 일로와 일로와 철모님 일로와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계속 쌓아 계속 쌓아 퀸토라 가까이서 이제 계속 쌓아 어 너무 가까이 가면 그치그치그치 그치 저기서 광범위 공격이 있으면 토르같은 토르나 뭐지 그런 저기 일단은 그런 능력은 없는거야 그쵸 어 어 토르같은 능력 없는거야 짐 만든다 짐 만든다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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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올라갈 때 저희가 오히려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올라가기 더 좋을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서 올라가게 되면 저쪽에서 내려와서 때리게 되면 저희가 불리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한바퀴 삥 돌죠 저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로와 일로와요 어 일로와 일로와 오케오케 일로와서 여기 여기 시프트 여기다 시프트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왔어요 시프트 누르고 올라와 여기 계단 시프트 누르고 올라와 시프트 누르라고 킹터라 시프트 눌렀어 아 그래? 너 안굽혀있는데 굽혀있는데 지금 껴서 그런거 아니야? 어디갔지? 어디갔지? 저 아직 거기 위에 있어요 거기 위에 있어 이게 뭐에요 오케 시프트 시프트 아 오오오 메이비님 메이비님 어딜 올라가시는데 오케오케 일단 시프트 자 오오 싹골란다 싹골란다 아 맞다 너구리 맞다 하이 아 다시 돌아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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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맞으셨어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요기 이거지 그치 디특이 뒤로 돌아가자 뒤로 이쪽 다리로 이쪽 다리로 자리잡아 자리잡아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올라가 올라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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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겨야야아아아아하아핰 뺏겼어 뺏겼어 야아아 이거 야아이야 이거 요거 보수 요거 소 아 어 이거 어 어 자주만 나네요 어 아 played 민요디 대 야 이게 공성전 어 이거 1위를 선점하시겠다 아 그럼 저희가 빠지죠? 선정하겠다. 우리 빠지죠 빠지죠 아 이거 긴장가 넘치는데 아 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언제까지 거기 위에 있을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수리를 넘치네 미치겠구먼 이거 미쳐버리겠네 한 번 쏴봐요 한 번 쏴봐요 저쪽 안 맞을거? 거리 좀 보게 어? 저기까지 안갈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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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한 명 잡읍시다 여기서 제일 뒤로 빼는 사람 어허 저기까지 가요 저기까지 가? 오케 계속 가요 계속 사살? 너구리 맞춰 너구리 어허 너구리 너구리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한판 붙읍시다 도발해야겠다 한판 붙읍시다 어? 한판 붙읍시다 한 명만 잘라먹으면 되는데 철문님 없으면 만들면 된다 철문님 일단 너구리 잡으러가죠 너구리 어때요 갈까요? 퀸털아 너는 뒤에서 지원사격하고 당황할때 그냥 염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잘라먹죠 어때요 철문님 철문님 공성전인가요 이거? 오케오케 퀸털아 너 너 너 거기 있어? 가져가죠 너구리 왔다 오케 너구리 잡아 메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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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너구리 너구리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야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한 명 토르 한 명 토르 일단 빠져 오오오 진짜 세 야 나 디버프걸로 선풍기였나 선풍기 이렇게 나오시겠다 야 이렇게 나오시겠다 야 이거 다이아 쓸라 그랬어 나 피세칸 남아줘 도르 여기 보호가 없어 보호가 없어가지고 도르 대법이야 퀸토라 퀸토라 너 보호있지 보호있는거 있지 보호있는거?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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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안싸우니까 나한테 보호있는 탭을 하나 줘 투구 투구 어 하나도 없어 하나 있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오빠가 다 가져가는게 낫지 쟤가 못써 쟤가 못써 쟤가 못써 네? 나 나 줘봐 어디있어? 뭐 보네요 어딨어? 나 나 줘봐 올라 그래 올라 그래 인벤 보세요 인벤 이거 쿨타임 될 때마다 쏘세요 저 모자 하나만 주시겠어요 쿨타임 될 때마다 쓰고 다시 갈까요? 와리가리 아 이거 미치겠다 이거 심장이 독도 나네 토르 조심 토르 조심 싸스케일수도 있어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거 빅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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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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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내가 죽었어 예 죽으셨어요 안먹는다 다이야 안먹는다 됐다 됐다 에너지가 달았어 아 진짜 아깝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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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철모님이 있어 천님 야 이게 안먹네 아 나 어 이거 한명 잘라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잘라야될텐데 그쵸 어 언니라는데 3분 휴식 알았어 아 이거 템은 어떻게 누가 먹었나 제가 제가 권밖에 못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 보호포 못먹었네 야 이거 축구 혐의가 이겨줘야되는데 저기 한명은 토르구 전 능력을 한번 볼게요 안알려주면 되니까 아 아 이렇게 아우 이렇게 있고 아 이거구나 야 이거네 이거네 이렇게 어 능력 2번이랑 6번이랑 그쵸 그 다음에 0번 저쪽이 나를 노리네 아 이거 제 생각에는 둘이 그냥 칼 들고 가서 싸워야되 한명 잘라야되 어 그런데 유리한 고지에서 한명 자르면 좋을텐데 3대2라 어 어쩔지 모르고 와줘야지 어 3대2인데 좀 오시죠 어 도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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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벼보시죠 덤벼보시죠 능력이 좀만 좋아서도 덤벼보시죠 어 야 휴전시간이라 2월 아마 저쪽에서 저를 노릴거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만 노릴거에요 아마 다구르라 생각일거에요 힌토라 그리고 활 쏘지 말고 그냥 칼로 때려 어 저로임 저사스킹임 아 진짜 그게 아 다이아몬드만 됐어도 진짜 아 아깝다 진짜 아쉽어 복불복이었어 능력이 복불복이라 아쉽네요 이거 복불복이 중요하긴 하죠 이거 도능은 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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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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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잘라먹으면 돼 그럼 진짜 가능성 있어 근데 올 때 치면 되죠 어 치면 되지 화살 쏴 그렇지 화살 맞추고 자 낙댐 조심하구요 자 오 공성적 공성적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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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그렇지 아 아 아 아 야 여기 놀리는거 보세요 이거 어 어 어어 열 받는구먼 열 받는구먼 열 받는구먼 자 이거 이거 오세요 오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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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이 도리로 따오죠 오케오케 칼이 도와서 잘라먹어 잘라먹어 두근거려서 다가갈 수가 없어 난 야.. 한 번도 한 번도 마일드 마일드 난 도발에 안갈꺼야 도발에 안걸려 도발에 걸리지 않아 도발에 안걸려 도발에 안걸려 괜히 PVP 서버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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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디 한번 어디 한번 들어와봐 날밋게 와리가리를 그냥 손님들이 지금 뭐하는거야 안맞네 안맞네 화살 봐 화살 화살을 장식하려고 아이고 아이고 맞았다 맞았다 오우 뭐야 아 가시가 아 가시 아..나 아프다 한 명만 노리세요 오 오 오 오우 오 오오 오오 조심조심 다시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오호 오구 봤어? 오이런이런 arrow ¡왜 내려갔어! 왜 내려갔어 OR 벌써 도망가면서 끄어더먹으면 돼 아 잠깐만 키토 egent disposal 키토리 죽는다 키토리 잘렸다 키토리도망가 키토리도망가 야 내려면 안됐어 ㅁke 아 진짜 7분까지 아니거든 아직 모르거든 아직 몰라 이거 한 명씩 끊어먹으면 몰라 몰라 아마 저쪽에서 부서서 올거에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야 이거 큰일났네 이거 학생이지 학교가야지 아마 전설로 남으실거에요 맞어 여기서 3대1이기면 전설로 남을거야 폭포니 면봉이 등표좀 할려구요 어? 학교가는 날이에요 오늘 쉬는 날인데 석가탄신일인데 학생이라 좀 일해야되요 없잖아 없잖아 학생들이 없잖아 오늘 쉬는 날이야 아 등교장못했네 아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학교로오세요 학교로오세요 학교장못따라와 그렇게 땀을 잘해 그니까 옥당으로따라와 옥당으로따라와 학교장못 entrepreneurial 학교장intendilen 학교로스 kän Calendar 학교장 Quinn 학교장못 lä',group 학교장못 북측 학교장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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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로acco 상대는 여기 물이 있는지 모를거야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야 다 올라왔다 이거 학교 옥상에 일진들 올라온다 일진들 야 우리 철모님이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위생자다 물 어디있는지 알죠 근데 부른건 철모님 오오오 잠깐만 오오오 싸우다 싸우오오 롤자를 이렇게 뿌려주시고 요거 100으로 빠져줍니다 야아 도망가자 내려갔다 내려갔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와오오오 많이 달았나봐 한명 못죽이면 답이 없는데 이거 또 스킬쿨탈처럼 갈렸을때 죽여야돼 갈렸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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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합친다 오오오 오오오 두명인데 두명인데 두명인가요? 저어 뿜뿜거같은데 오오오 못봤나 오오오 봤다 어 봤다 뒤 아 봤다맞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안떨어져 됐어 죽겠어 죽겠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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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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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우 미안 왜 못 뛰지 못하니 아 여기 여무를 못해요 이분은 어? 긴장했어 긴장했어 야 이분 여무 초보야 하하하하 수고해요 아 철모님 아 철모님 아 철모님 되게 실망스럽네요 어? 1대3은 솔직히 무리거든 하하하하 맞아맞아 1대3은 무리지 아 이게 안되네 어? 아쉽네요 뭐 어쩔수 없죠 그래도 우리 빅미마일드메이비팀이 잘했어요 저희가 못한거죠 뭐 마일드팀이 다 승리한 아 이쪽이 능력도 괜찮았어 나름 아 토로에다가 하나 더 우겼어 하하하하 아니 내가 능력이랑 인첸 둘다 망하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하하하하 맞아 와 자 이거 죽을라나 자 한번 써봐야지 얍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또 죽었네 어 오늘은 그날이 아닌거 같아 아무튼 두번째 경기는 우리 마일드팀의 우승으로 끝났네요 자 그럼 다음 경기로 가죠 reject 고마워 아 아 이 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